안녕하세요. 방안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새롭다고 하기엔 좀 오래된 버전이긴 하지만, 미 박스라고 하는 옛날 TV를 스마트 TV로 바꿔주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안드로이드 기반의 TV 셋톱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래 쓰던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요. 최근에 제 작업실에서 쓰고 있는 애플 TV가 너무 오래되서 애플 TV 초기 버전이 업데이트가 계속 안 해주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도 생각보다 너무 제대로 잘 안 돌아가더라구요. 그래서 이 기회에 미 박스를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. 이 전 버전이 있었어요. 미 박스 3라고 하는 버전이 있었는데, 그거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. 거실에는 셋톱 박스가 있으니까 케이블 TV 셋톱 박스가 있으니까 잘 안 쓰는데, 방에서 보는 TV에 그거를 연결해 놓고 넷플릭스를 아주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. 공중파 보다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제일 중요한 저의 TV 생활이 됐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얘를 한번 사서 지금 작업실에 있는 애도 넷플릭스가 좀 잘 돌아가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샀어요. 물론 이거 말고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려고 이거 말고 다른 버전들도 몇 가지 사봤는데, 샤오미께 그나마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, 미 박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구매해 봤습니다. 이번에 구매한 건 새로 나온 미 박스 S 에요. 얘는 4k 까지 지원되는 형태구요.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최근에 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레오 버전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크롬캐스트도 빌트인 되어 있어서 구글 스피커폰이나 구글 그 솔루션에 물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 뭐 원격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스피커를 통해서 컨트롤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구요. 아직 구글 스피커도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미국 버전이라 제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지 못해서 그 사무실에서 음악 듣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쓰고 있는데 오늘은 요걸 한번 오픈박스 하려고 나왔습니다. 오픈박스는 뭐 내용이 별거 없으니까 내용 한번 살짝 보구요. 그 다음에 HDMI 케이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이거 산 김에 그래서 일단 한번 오픈박스를 보도록 하죠. 박스 표면에 뭐 표시되어 있는 것은 크롬캐스트 빌트인 뭐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 빌트인 그 다음에 4K 울트라 HD 플러스 HDR 까지 된다네요. HDR이 정말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TV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 TV를 못 바꿔서 4K가 될지는 모르겠네요.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는 못 해 보겠네요. 자 그 다음에 쿼드코어 CPU 들어가 있구요.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뭐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그 다음에 유튜브 불스원 TV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뭐 이런 것들 되구요. 또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와이파이도 지원되구요. 그 다음에 HDMI 케이블로 연결하구요. 그렇답니다. 짜잔! 디자인은 조금 많이 각져졌네요. 원래 이 전버전이었던 3는 되게 이렇게 얇은 접시 형태 였는데 이번 거는 이렇게 좀 박스 그냥 애플팁이랑 너무 비슷한데요. 스타일도 그렇고 뒤에 있는 케이블도 그렇고. 케이블은 오디오 케이블, HDMI 케이블, USB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포트가 있구요. 이게 뭐 저기서는 어디서 받는 건지 모르겠네. 앞면에 이게 밑에가 투명인 것 같기도 하구요. 이건 꽂아야 할 것 같아요. 위는 블랙인 것 같은데 밑에 한 칸 더 있네요. 이건 투명인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설명서에요. 명문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프로덕 인포메이션이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. 짜잔! 첫 번째는 아답터입니다. 아답터가 있어야 겠죠. 그리고 리모컨 리모컨에는 넷플릭스가 있네요. 넷플릭스가 앞에 있으면 저에게는 더더없이 좋은 거네요.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플러스 마이너스 컨트롤 하는거 건전지는 안 주네요. 건전지는 따로 쓰네요. 중국 제품들도 건전지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. 그 다음에 짧지만 HDMI 케이블도 들어 있습니다. 길이는 딱 요정도 1m 정도 되겠네요. 케이블에는 하이스피드 HDMI 케이블 위드 이더넷 이 되어 있는 버전이네요. 아마도 HDMI 버전 2.0 케이블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다입니다. 뭐 장비는 이래요. 그래서 뭐 쓰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. 우리 케이블 셋톱박스 쓰듯이 쓰면 되는데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인터페이스도 생각보다 익숙하실 거예요.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이나 이런 데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구요. 그래서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좀 더 써보고 또 언급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. 오늘 이걸 빌미 삼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HDMI 케이블 이라는 놈입니다. HDMI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. 한쪽은 좀 밋밋하고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그랬네요. 그런 형태의 포맷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단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HDMI 케이블은 이런 모양이 한 일곱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. 뭐 이런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니도 있고 마이크로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으로 쓰는 결합하는 것도 같이 달려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포맷은 예전에 DBI 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 케이블 영상용 디지털 케이블에서 확장된 형태의 케이블입니다. 이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케이블 포맷을 처음 만들 때 음성 신호도 같이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음성도 디지털로 송출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영상과 디지털 음성 요거까지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. 물론 여기 추가적으로 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보낼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는 케이블이에요. 그래서 응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첫 번째는 방송 쪽입니다. HDMI 케이블은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1.1, 1.0, 1.3, 1.4, 2.0, 2.1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건 1.4, 2.0, 2.1 정도입니다. 1.4는 4K가 지원이 되기는 해요. 그런데 30p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 30p라고 하는 거는 picture frame, 다시 말해서 그 초당 30장의 영상을 보내주는 형태예요. 그래서 그만큼 속도가 느린 케이블이라는 거죠. 그래서 4K 이상의 TV를 가지고 계시고 4K를 안정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HDMI 2.0 케이블을 구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것만 신경 써서 구매하시면 아마 쓰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. 모양도 그렇지만 HDMI 케이블에는 HDCP라고 해서 영상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HDMI 케이블은 특성을 좀 탈 수도 있습니다. 장비에 따라서 잘 안 맞은 경우도 종종 있고요.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전엔 그런 일이 조금 비일비재했어요. 그리고 연결했을 때 코드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재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실제로는 영상에 코덱해서 라이센스 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용도로 다들 많이들 인식하는데요. 그것보다는 제대로 이제 Full HD 이상의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장비인지 식별하는 용도로 쓰신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옛날 장비들 중에는 HDMI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냥 모양만 다르니까 젠더 껴서 쓰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HDMI 케이블은 젠더를 이용했을 경우에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HDCP 라고 하는 그 정보가 들어 있는 젠더 그리고 그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그 젠더에 시뮬레이션 될 수 있는 라인들이 이런 것들이 배선이 돼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제약성이 좀 있어요. 또 하나는 HDMI 는 케이블 생산 이라든지 제품 생산하는 업체들이 라이센스 료를 내게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운 편이긴 해요. 일반적으로 영상이 아니라 모니터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HDMI 케이블도 물론 좋은 솔루션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게 DP 케이블입니다. 왜냐하면 DP 케이블은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해서 모니터 쪽 관련된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케이블인데요. 그 케이블을 쓰게 되면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없이 로얄티 프리로 진행되는 케이블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호환성이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그 형태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대역 때도 지금 현재 나와있는 HDMI 2.1이면 모르겠지만 2.0까지의 대역은 실제로 DP 케이블 포트가 훨씬 더 대역이 넓은 편이에요. 그래서 고 포트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. 어쨌거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뭐 카메라에 쓰는 것처럼 미니 HDMI 혹은 또 마이크로 HDMI 이런 케이블이 나오지만 다 호환되기 때문에 단순히 젠더를 꽂거나 아니면 케이블만 바꿔주시면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 바로 이 밑박스 S에 대한 오픈 영상과 더불어서 HDMI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어요. 뭐 아주 긴 내용이나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하신 거나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. 그러면 성실히 답변을 달아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